걔 20살 되면 결혼하자고 했는데 걔 20살 되면 나는 50인데, 엠병. 야, 우리 40 금방 오지 않았니? 50도 금방 오지 않을까? 안 돼. 야, 50은 그렇게 빨리 오면 안 돼. 50. 50에도 무슨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? 그날 되면 그냥 동물 아닐까 싶다. 살아 있으니까 사는 우물우물 염을 먹듯이 먹고 그러는. 살아 있으니까 산다 싶은 우물우물 염을 먹는 동물인 50인 여자가 말해줄게. 네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는데. 서른이면 멋질 줄 알았는데 꽝이었고. 마흔은 어떻게 살지? 50은 살아 뭐하나. 죽어야지. 죽어야지. 그랬는데 50? 똑같아. 50은 그렇게 갑자기 진짜로 와. 난 13살 때 잠깐 낮잠 자고 딱 눈 뜬 것 같아. 80도 나랑 똑같을걸? 100끌. 80도 나랑 똑같을 했는데.